차트의 유혹에서 이기는 법, 투자의 세계는 예측이 매우 어렵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 실패의 투면적인 원인은 잦은 매매 때문이다. 단기 투자자들은 회사의 가치나 미래 전망보다는 단기간의 주가 추세에 더 의존한다. 세력들은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개미들의 돈을 빼앗아간다. 이 책에서는 단기 투자에 초점을 맞춰 심리학적 관점으로 주식 매매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은 실세계와 주식 세계를 혼동하는 사람이 돈을 빼앗기는 일이다. 뉴스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 뉴스와 주가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믿는 것은 차트이다. 차트가 급등하면 호재로 확신해 주식을 매수하다 물리고 결국 손절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험을 주식하는 사람은 다 겪어봤을 것이다. 주가의 흐름을 실세계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식을 더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 차트에서 매매를 할 때는 감각보다는 의식의 영향을 좀 더 받아 동작을 처리해야 한다. 즉, 주가 막대를 눈이 아닌 머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력은 주가 차트라는 그물을 치고 개인 투자자를 기다린다. 주가 방향을 어디에서 틀지는 세력만이 알 수 있다. 주가 차트는 감정적이다. 주식 세계에서 감정은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할 대상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는 인간적인 동작을 하고 큰 손해를 본다. 투자의 교훈은 급등주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 이익은 확정지으려 하고 손실은 좀 더 지켜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눈으로 보지만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하는 능력이 주식 투자에 필요하다. 월주가 차트를 미술작품에 비유한다면 사실적인 구상화와 도저히 내용을 알 수 없는 추상화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그림처럼 보인다. 결국 방법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는 것과 함께 투자 계획과 원칙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 주가 변화를 예측하는 어떤 규칙이 존재했다면 주식시장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다. 주가 변화를 과학적인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가의 분봉 차트는 종종 투자자의 동기와 기대에 따라 해석되기도 한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도약운동의 준비라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주가를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식에서 손해를 보면 주가를 예측하는 단서에 더 매달리게 되어 있다. 주식 세계에선 지루하면 투자, 흥분되면 투기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심리적 고통을 따지지 않은 채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일이 반드시 좋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주가 차트에서 분봉이 아래에 있는 경우 투자자들은 저점을 비교적 잘 찾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점에 있을 땐 과연 이 분봉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점은 늘 허공에 있기 때문이다. 고점을 잘 파악하는 방법은 분봉 차트를 위아래로 뒤집는 것이다. 또는 고점의 막대 하나를 그어 천장을 분명하게 만들면 전환점을 찾기 쉽다. 가장 강력한 속임수는 주가가 한 방향으로 급등하는 모습이다. 주식은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빼앗기는 일이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경우 추경 매수 경향이 높다. 워런 버핏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피처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것이 그의 숨은 성공 비결이 아닐까? 급등주 외동 매매를 막는 방법은 계획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급락주를 찾아 차트 매매 동향 유스와의 관계를 공부한다. 이 방법은 추경 매수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계획을 사고 계획을 팔아라. 의식적인 뇌는 습관적인 뇌를 이길 수가 없다. 주식은 자신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트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을 제어해야 수익이 돌아올 것이다.